뭐 아는 사람 대표팀이 들어올 때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 같아요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표팀에 들어온다는 것은 항상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많은 선수들을 오랜만에 1년 만에 만났는데 되게 기쁘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는 설레이로 대표팀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축구팬분들도 대표팀 경기를 되게 많이 보고 싶어 하셨는데 상황이 이런만큼 이번에 유럽에서 소집했으니까 좋은 경기로 많은 축구팬분들을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은 생각뿐입니다 일단은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또 많은 어린 선수들이 많이 소집되고 또 소집을 못한 선수들의 마음을 되게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또 대표팀에 얼마나 오고 싶어하고 또 대표팀에 와서 선수들하고 이렇게 발 맞추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런 선수들인데 또 모든 선수들이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어린 선수들을 이제 뭐 제가 아시안게임에서도 어린 선수라고 같이 해봤지만 항상 뭐 잘 따라주고 뭐 다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라서 모든 선수들이 다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안 했고 뭐 감독님하고도 가끔 통화하고 하는 사이라 감독님이 이제 얼굴 보고 처음에 1년 지났는데 안 바뀌었다고 그래서 저희 코칭 스태프들은 어떻게 바뀐 것 같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뭐 별로 되게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또 감독님도 저를 되게 많이 반겨주셨는데 뭐 저희는 지금 1년 만에 온 것만큼 저도 대표팀에 되게 지하 너무 많이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소집한 만큼 진짜 정말 준비를 잘 할 생각입니다 뭐 자타 최고라고 생각을 자타 고민 최고라고 생각을 한 적이 다 한 번도 없었고 항상 저는 운동장에서 정말 대표팀에서가 됐든 소속팀에서가 됐든 제가 정말 펼칠 수 있는 기량들을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순간도 한 순간도 최고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일단 대표팀에 돌아온 만큼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또 경기장에서 뛰는 거랑 또 소속팀에서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거랑 또 다른 기분과 또 느낌이기 때문에 많은 축구팬분들이 기다리셨던 만큼 저희가 좋은 경기 또 제가 또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케인 선수랑은 저랑 이제 되게 오래 같이 발을 마치고 또 매 순간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케인 선수 되게 어린 선수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훈련장에서도 정말 매 순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뭐 이찬이도 마찬가지고 의조도 마찬가지고 저랑 이제 안지도 꽤 됐고 경기장에서 각자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수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 또 일단은 희찬이랑 이조 선수는 특별히 그 둘 선수는 이제 소속팀에서 조금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 소속팀에서 지금 운이 좋게 좀 그렇게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선수들이 대표팀에 나와서 또 좋은 경기력으로 소속팀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번 항상 이제 기자님들이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기자님들이 항상 이렇게 걱정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뭐 어디까지나 저는 축구를 하기 위해 축구가 하는 게 제가 꿈이었고 항상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축구할 때 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피곤할 때도 경기가 많다 많고 또 이동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피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또 축구팬분들 저희 팀 동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막 모여서 훈련을 막 시작하고 또 제가 선수라고도 얘기했지만 메시코 카타르는 저희가 정말 큰 대회에서 이제 경기를 치렀었고 또 많이 아픔을 겪은 두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한테 좀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이기고 싶죠 두 팀 다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축구팬분들이 이제 저희 대표팀 경기를 이제 1년 만에 보시는데 저희가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좀 가져온다면 축구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저희 선수들도 되게 분위기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팀이 정말 강팀이고 또 잘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저희도 충분히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두 팀한테 저희가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